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6평이 끝난 여러분 지금 되게 덥죠?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어질 거고 세상에 영어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도 막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어느새 이제 8월 31일 우리 9평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6월 평가원 문제를 보고 난 뒤에 발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냐 궁금하시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5.7%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6% 또는 6.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9평이나 그 다음에 11월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과연 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선생님이 15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3점짜리 문학만 다루는 고독해 마스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EBS 연계 소재 연계가 되어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태도를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줘요. 두 번째는 고난도 지문과 매력적인 선지. 여러분 이번에 6평을 보시게 되면 이지선다라는 거 거의 느끼셨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해가지고 틀리게 되죠. 그래서 매력적인 선지를 가지고 왜 정답이 되고 오답이 되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가이드가 스텝 1, 2, 3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출의 개념을 먼저 처음에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비기출 문제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3점 문항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우리가 또 영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와 어휘 이걸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그 다음에 테스트가 여러분들 그 보충 자료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단어 테스트는 또 어떻게 보냐면 네 단계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 단계를 볼 거냐면 첫 번째는 그 단어의 뜻,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유의와 반이요. 세 번째는 맥락상에서 그 단어의 의미, 마지막은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변형 문제로 풀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챙겨갈 수 있도록 어휘 테스트지를 구성을 했고 보통 현장 강의에서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커트라인은 40 문제인데 마이너스 1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미 추론, 빈칸 추론 순서, 문장 삽입 세트형 문제 2개 여기까지가 3정 문항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 하미 추론 같은 문제는 이번 6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월한 지문이었지만 보기가 헷갈렸고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33번, 34번 구문 자체가 어려웠죠. 구문도 같이 다 같이 해볼 거고요. 순서나 문장 삽입은 생소한 지문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문제를 풀기에 있어서 훈련에 적합하기 때문에 기초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기출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트형 문제는 41번, 42번인데 최근 들어서 42번의 정답률이 60%대로 확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았어요. 강의 자체가 길지 않아요. 한 강당 40분 미만이고요. 문제는 3, 4개 정도로 꼼꼼하게 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를 소화하기에 적절한 우리가 그 층은요.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나는 1등급인데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푸는지 나는 구경왔어.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4번째하고 5번째, 3점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거. 그런 컨텐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주로 도움이 되는 친구는 2, 3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올리려고 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먼저 일단은 숙제가 없어요, 여러분. 미리 풀지 마세요. 미리 풀지 말고 획기적이죠. 미리 풀지 말고 저랑 같이 해요. 스튜디오 강의지만 현장처럼 여러분들한테 자, 풀어보세요 라고 하고 저는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일시정지 버튼을 하고 푸신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풀었을 때 그 느낌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답에서 제거되는지 상세하게 가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선주로 빠질 수 있구나. 이 정보가 왜곡해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 라는 걸 자주 보고 노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읽어가면서 논리적인 것들을 잡아가신다면 새로운 지문도 기존 지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조금 더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시간 간간이 프린트가 나가게 될 거예요. 이 교재는 선생님이 만들면서 좀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제공을 했었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여러분들 교환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따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나오는 표현들, 변형이 된다면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패러프레이징을 해 볼 거예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꿀팁,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날림식으로 스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은 이래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이 번호가 되는데 실전에서 만났을 때는 바로 이렇게 접근하세요 라고 일관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딱 들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부담 없이 그냥 교재 가지고 선생님이랑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하면 된다. 복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휘를 본다. 그리고 테스트를 본다. 그리고 테스트 본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지문 자체가 6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기출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에 나왔던 어휘들만 선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게다가 단어 테스트는 4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저 단어 많이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답지도 같이 들어있고요. 답지 안에는 수능형 문제에 대한 해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40분씩 열심히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완강할 수 있는 3점짜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하시고 우리 또 구평에 신나게 또 원하는 성적을 좀 얻어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1강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